오늘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액션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러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나머지 이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마정길 선수의 싸인볼을 받으면 반에서 몇등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1등을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마정길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정길 선수 사랑해요! 한 번 안아주세요 우리 지금. 허벅까지 따뜻한 박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마정길 선수 이어서 나온 우리 문숙현 선수입니다. 반영의 박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현 선수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아전 선발로 빗댐에 밀려서 좀 아쉬워서 오늘 경기에 좀 잘 던지려고 노력했던 게 잘 던져진 것 같고 앞으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사진을 들고 우리 문숙현 선수의 선물로 싸인볼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가지각세계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가야 아빠 문숙현 선수 만났다! 그래서 오늘 승리 축하드리면서 히어로즈 화이팅! 화이팅 선수 감사합니다. 악수라도 한마디. 한두원 선수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겠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잘하는데 비결이라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비결은 없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한마디 선생님 우리 허리 수술을 해서 오늘 퇴원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박동원 선수 보고 싶어서 정말 웃겨 미치겠죠? 요즘 팬분들이 이렇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더 놀라운 건 뒤에 그 있죠? 그 뭐 쫄쫄이 그 뭐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어요. 복대! 복대! 그래 복대! 박동원 선수 요즘 너무 듬직합니다. 넥스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민성 선수입니다. 마네토호 씨 요즘 너무 잘하고 있죠? 한마디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김민성 선수의 응원가를 여기서 미친듯이 할 수 있다고 하세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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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선수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보내고 나서 시킬게요. 우리 선수들 NC다이너스 경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 김민성 선수까지 싸이닝이 이루어지면 우리 선수를 퇴장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성 선수의 싸이닝이 이루어지면 우리 네 선수는 모두 퇴장을 합니다. 선수는 퇴장할 때까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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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